원화의 실질 가치가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가 2월 말 기준으로 96.7을 기록했습니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상대국 화폐보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는지를 나타내는 환율인데 수치가 100을 넘으면 기준 연도 대비 고평가, 100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간주합니다. BIS 통계에 포함된 OECD 가입 37개국 중에서는 한국이, 일본, 티르키에,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수치가 낮았습니다.